희생체력을 하는거니 굉장히 슬픈거에요. 시작도입부터 엄청 슬퍼. 짝싸면 거꾸로 꺼내는게 뭐하는거죠? 희생체력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약간 좀 더 밝은거에요. 찍어라. 나는 널 중간에 있는게. 이 아침에 널 보고 challenges. 뱀은 아침에 널 보고 있는 날 보면 봐봐. 내가 널 보고 있는 날 보면 내가 널 보고 있는 날 보면 내가 널 보고 있는 날 보면 내가 널 보고 있는 날.. 내 아침에 눈을 보고 항상 행복해져가는 내 맘 항상 또 이런 때가 내 아침 일어날 때 내가 볼 수 없게 가벼운게 해 들어가면 어떻게 해 해가 그래 창현이 그러면 이걸로 할까요? 몰라. 근데 너가 꽂히는대로 해야 돼. 가비하고 싶지 않아. 오케이. 하나, 셋, 셋, 넷. 정리해. 지금 부르면서 정리해. 너무 좋은데 마음 생각이 나야 돼. 해가지고 가야 돼. 마음대로. 너무 필요한 것 같아. 진이 형 가사는 수영이 형이 지금. 어. 멋지게. 너무 예뻤어. 내 아침. 머리 감겨주고 싶어. 키가 작은 꼬마의 여기. 애완견 키우고 싶은데. 조언 좀 해주세요. 조사인어 파이프가 되고 싶어. 조사인어 파이프가 되고 싶어. 조사인어 파이프가 되고 싶어. 갑자기 내려봐. 조사인어 파이프가 되고 싶어. 틱톡. 틱톡. 아까 그거를. 틱톡. 시계 시계. 손목 시계. 틱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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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отcake 안 해주신거춰? 틱톡. 틱톡. etten. 틱톡을 그걸로 아는 것은 택답의 훅 fleeing Пом 이 노래는 그런 식으로 해보세요. 싸비 멜로디를 한 4반디 하고 나서 후쿠랑 수마디를 틱톡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많이 나와요. 뭐.. 지포.. 지포.. 먹고 싶어요.. 그렇게 생겨가면 안 돼. 내가 원하는 느낌은 뭔가.. 아무지나 읽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내 문자 전공했냐? 한 번 고르죠 기아노 소리 나는 모집으로 이렇게 했지? 애초에는 고기지 모르는 거야 근데 가사가 뒤로 가는 말씀을 알게 되면 시간이 지났는데 또 시간을 또 시간을 또 시간을 이렇게 오는 게 말도 안 편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두 살 같은 추 그 오는 게 말도 안 편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맨 처음 봤는데 첫눈에 와 누군지 모르는데 여기서 먼저 나와서 이름 알게 됐는데 얘는 시간이 지났다 가사를 쓸 때 듣는 거야 잠시 생각했을 때 괜찮은가 안괜찮은가 라고 떠오르면 안 돼 무조건 다 생각했어 와 이거 대박이다 라고 내가 생각나는 문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엄마 차를 타고 가 네? 엄마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인도가 있어요 초등학생 때 다 요리해지고 맨날 같이 지나가 나는 학교로 가 내 학교로 가는데 바로 그 뒤에 말 그래서 엄마 지나치게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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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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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도대체 왜 눈에 쪄요 응 1. 1. 너를 살고 싶어 넌 내 모습까지 2. 너를 살고 싶어 3. 너를 살고 싶어 3. 너를 살고 싶어 3. 너를 살고 싶어 그러다가 내가 다 하겠어. 아직 자꾸만 내가 했지. 아직 시가 왔어. 시가 있어. 타임. 시가. 시계. 시계 가르치고 틱톡. 그래. 시계 틱톡. 시계. 지금 이찬 모습보다. 그치. 시계. 난 시계가 너무 미워요. 그대와의 시간을 계속 와야만 해. 아. 그대와의 시간은 너무. 그대와의 시간은 너무 행복한데. 그대와의 시간은 너무. 그대와의 시간은 너무. 그대와의 시간은. 좀 느리게 왔으면 좋겠고. 계속 간직하고 싶은데. 내 손목에 있는 시계는. 계속. 똑같은. 일정한. 사양의. 간격으로. 지나가는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지. 실패관. 이런 내가 낫는 거 아니구 다음으로 보셨나요? 보셨나요? 어떡해요? 다 정리해서 보고 예쁜 것이죠 뭐 보지 여러분 진짜로 이게 세션 같은 게 안 들어가는 거지 갑자기 귀찮은 것 같은데 그럼 왜 잠시만요 이런 내가 낫고 이런 내게 왜 잠시만요 이런 내가 낫고 이상하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내 꿈 없이 내 꿈 없이 이 사람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니 그.. 그렇지. 거기는 그냥.. 거기는 제가 가다로 쫓아야겠네. 거기는 훅이.. 그니까.. 틱톡 그쪽을 띄워주는 약간 다리 같은 역할. 브리즈에서 전화하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삽인데.. 삽이.. 훅을 띄워주는 거지. 최초로 그 노래를 하면.. 훅이 없네. 야, 야, 삽이 없네. 나의 사람한테는 얘기하지마. 재밌잖아. 기약이 웃겨. 마치.. 도.. 쏘 그냥.. 처음으로.. 진짜.. 내가 다 붙어 말할게. 누군지 몰라. 말을 부르고 싶어. 나는.. 일부러 뭔가.. 아.. 특이한 행위로.. 많은 기회를 보고.. 기회를 보고.. 해결을 주고 마땅해.. 모두가 살았을 때.. 저는.. 저같으면..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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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아니.. 나는.. 잘 그럴 것 같아. 얘 많이 이쁘잖아. 이제 막.. 봤으니까 살짝.. 나를 인식시켜주고 싶은 거지. 응. 이럴.. 한 번씩.. 욕할걸? 뭐야.. 뭐야.. 버스 사랑한다.. 넌.. 넌.. 그쪽도 넌.. 그니까.. 나도 알겠지. 그쪽은 관심 없어서 안 보겠지. 알겠지. 나.. 나 노래 취재가 없지. 딱 사랑한다.. 일단은 시계잖아. 너를 알아봤는데.. 너와 함께 있는 시간.. 함께 있는 시간을 뺏는.. 이 시계가 넌.. 이 시계가 넌.. 아.. 좋았다.. 오.. 괜찮다.. 짱이시다.. 너와의 시간은 굉장히 고생한데.. 시계는 거의 응답하지 않는데.. 응답을 안한다.. 모든 시계.. 모든 시간은 똑같이.. 근데 너는.. 잘거리고 싶은데.. 이거는.. 시간이 가려있고.. 아무것도.. 막 슬픈건 아니죠? 어.. 이거는 좀.. 이거는.. 설레어서 기분.. 음.. 이런거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솔직히 혹시 앨범네.. 아.. 한번 하려고.. 진짜로.. 진지하게.. 아.. 진지하게.. 괜찮죠.. 솔직히 말하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런거 계속하다가 엄청.. 레어 곡을 하나 만들면.. 그걸로 말하네.. 음.. 이제.. 이제 이럴까? 이제 말을 거는걸로 할까? 뭐 좋아요? 나도 좋아한데.. 스무디 좋아요? 나도 좋아한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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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리야.. 너 이 곡 찾아볼려고 했어.. 네.. 지금 할게요.. 멜로디도 그렇지 않아.. 니가 생각하면 하나도 없어.. 아니.. 너 삭다 바꿨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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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